안녕하세요. 판례용보호분정기 판변TV의 방글병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불가분 채권과 압류 전부명령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3월 30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64-2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동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이었죠. 공동임차인이 보증금조라고 하니까 일부 패소했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런 거 보시죠. 원고들과 A라는 사람이 2016년 8월 2일 날 피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보증금 2억을 주고 월차임 1,400만원 2년간 임차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약상으로는 계약사항 관련된 책임은 공동명의자의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거죠. A라는 사람은 2016년 8월 3일부터 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원고들과 같이 동업 비싸게 하는 거죠. 균등하게 금액을 위해서 보증금 2억이고 이러니까 인테리어 계약해서 2억씩 낸다. 아니면 1억 5천만원씩 낸다. 이렇게 균등하게 내고 원고들은 매달 500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나머지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만원 이상 천만원이 나오면 각각 이렇게 두 명한테 주고 나머지 수익을 자기가 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고 식당 운영에 관한 지출은 모두 A가 부담하고 사업자 등록도 A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식당 관련 동업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다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은 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A가 영업 부진으로 차임이 연체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피고, 임대인 피고는 2017년 9월 30일 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임대차를 해제하기로 합의를 하고 연체된 차임과 운영자금,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인 피고한테 운영자금도 빌렸어요. 그 운영자금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1억 5천만원을 공개해버리면 5천만원을 안 남은 거죠. 보증금에서. 그런데 A의 채권자, B 보통 식당에는 납품업자입니다. 납품, 작자재라든지 이런 거 납품한 사람. 그 사람이 2017년 12월에 남은 보증금 중에 4,300만원을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전부 명령이라는 것은 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가 되는 거죠. 즉 A의 채권자, B가 A가 보증금을 갖고 있는 채권 중에 4,300만원을 양도로 받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2억이었는데 1억 5천원은 공제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고 5천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 채권자 B라는 사람이 4,300만원을 압류를 했기 때문에 남은 건 한 700만원밖에 안 남죠. 700만원만 줄 수 있다라고 한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임대 입장에서는. 문제는 이겁니다. A가 단독으로 하는 공제합의, 특히 식당 운영비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A의 채권자 B가 한 전부 명령, 4,300만원을 가져갔으니까 가져가면 나머지 채권이 줄어들고 원고들은 나머지 채권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문을 뭐라냐면 연체 차임이 아닌 식당 운영에 관한 채무는 다른 공동 임차인들, 원고들과의 합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 보증금에서 단행히 담보되는 게 아니다. 당연하죠. 식당 운영비는 임차 보증금에 당연히 담보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A가 원고들로부터 이 식당 운영비를 보증금에서 공지하기로 하는 대립권을 수료받았는지 여부를 심리를 해야 된다. 결국 심리가 안 됐겠죠. 통일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운영비에 관한 부분은 공지합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체 차임이 5천만원이라면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억 5천원은 그저 남아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채권이 수인의 채권자, 즉 원고들과 A의 수인의 불가본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불가본 채권의 채권은 전부 채권자, 즉 채권 양도받은 사람한테 이전은 되지만 다른 불가본 채권자들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채권의 귀속의 변경이 생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고들 A가 1억 5천만원을, 아까 운영비에 관한 합의는 안 된다고 봤죠. 그래서 연체 차임이 5천만원으로 가정을 한다는 거죠. 1억 5천만원 채권을 갖고 있는데 1억 5천만원 채권에 대해서 원고들과 A는 모두 다 1억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불가본이니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A의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그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가 돼도 A가 그걸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A가 양도받았다고 해서 그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에게 전부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다른 불가분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원고들은 공제합의 중에 식당 운영비 부분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1억 5천만원 다 청구할 수 있고 그중에 4천 3백만원이 B에게 전부가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들은 전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5천만원 전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렇게 지인들끼리 식당 동업시에 한 명의 경영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차 보증매에 담보되는 것은 임대차에 관련된 채무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공제합의가 원고들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불가분 채권이 압류적인 전부대도 즉 A의 채권 A가 재산을 다 날려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규적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전부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증금을 임대인들에게 다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인끼리 식당 동업을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한 명이 해요. 한 명이 하고 그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 그 사람이 다 합의해서 다 해버리면 그거는 대응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사건은 원고인들이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결국은 이런 동업은 굉장히 잘 될 가능성보다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럴 경우에 공동임차인으로라도 해놓으면 그나마 보증금을 일부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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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